홍아! 아 홍아! 아 누구냐? 어떡해 소리! 너 뭐냐? 어떡해 어떡해! 하고 될까? 어떡해! 이리 켜지! 이리 켜지! 안 돼! 아기잖아 아기! 싫어! 어떡해 불쌍해! 너무 불쌍해! 왜 진짜 어리둥절 하겠다 어떡하냐? 아니요! 나한테 배신감 느끼려나? 배신감 느끼죠! 서서자가 믿는 걸 몰랐어! 어떡해! 무서워! 아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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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안 돼! 아기! 궁금하지? 그래 궁금할거야! 궁금하긴 하다며! 공기 잡으러 왔어요! 어디 있어? 어머나? 흠! 아기야! daqui야! 아가 손에 뵙는데. 아가는 여기 있는데. 여기 있어! 무서워서 하고! 여기! 고지려! 왜 이렇게 훔쳐보냐? 무슨 소리야 이게 또? 아이고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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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있을게 무서워? 무서워 살려줘 서러워 오빠 무서워 엄마가 꼬무리로 이뻐하는 모습이었다 엄마가 욕하는거 아니야 엄마 무서웠죠 욕하는거 음 미안해 미안해 밥 사는 오늘은 하면 안되겠네 그만해 어머나 엄마 어린 냥냥 보여줘 엄마 그런거 아니야? 왜 이러고 잘 못해 귀엽네 고개 나냐 고개 나냐 고개 나냐 나 이 포란다 맛있죠 아아아아아 귀여워 굶으면서 먹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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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아니 아니 그냥 먹었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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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이 먹어 그 뭐지? 살사만 좀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앗 난 아무것도 모른다느 나는 간단히 삐져있다 꼬무리를 때릴 수 없으니 자자를 괴롭히겠어 흥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잘 어떻게 한건가? 밍기는 내 손바 말리가 응 너 왜 여기 있어?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? 동이 그게 숨으면 모를 줄 알아? 아니 그게 그게 말이지 형 애기 온게 그렇게 못마땅해 미안하다 냥 미안해 미안해 미 활동 약간 도망가고 웃어 나오는데